저 중2병 와가지고 자아 분열이 좀 신하거든요? 카톡! 카톡! 왜 저래?! 왜 저래?! 안녕하세요. 인천여하님 어서오세요. 아... 좁시 계속 오네요. 수심부발이 있습니다. 아 좋은 자세고요. 아주 좋은 자세네요. 안녕하십니까? 따라오고 들어오는 것 같군요. 아, 맞아요. 경구님. 계좌번호 따이고 싶다님. 저 유진님 아니라고요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다른 걸 따 드리면 안 될까요? 심정다영님. 예, 예. 컨텐츠 중에 들어오신 거예요? 아, 그럼 그냥 저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저는 여러분들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. 아, 근데 그냥 뭐 재미가 없을까봐. 아니, 아니.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섞이는 사람이니까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재볼량은 제가 챙겨가겠습니다.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. 예,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. 네. 네. 인천에 나오는데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저 일단 인천 사는 27이요. 27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? 아니, 그냥 나이를 감으면은 감는 대로 그냥 가세요. 감는데? 아니, 나이를 감는 여성분 앞에서는 나이를 좀 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왜요? 나이를? 아니, 왜 자들고 나이를 가지고 저기 하세요. 왜 감으세요? 알 거 다 알 거 같은데. 아니, 다 치세요. 4번 정도 감으셔야 될 거 같은데. 네, 풀어야죠. 다섯 번 정도는 풀어야죠. 어, 그럴 수 있죠. 계좌번호 따이고 싶다니. 왜? 몇 살이세요? 저 님이랑 또 띠는 갑이요. 띠는 갑은 좀 아닌 거 같은데. 설마 윤재문 씨인가요? 윤재문 씨가 왜 나오지? 어? 왜 윤재문 씨가 나오지? 어우, 나 미치겠네. 음... 징그럽다, 너도. 아이고! 뭐야? 아니, 진짜. 이게 뭐야. 징그럽다. 너 이제 토콘에 사니? 알겠어요. 토콘에 서식하고 있는 서식 동물이야. 뭐야? 윤재문 씨가 누구지? 님 아닌가요? 제가 왜 윤재문 씨예요? 어? 아닌가 봐. 아닌가 봐. 윤재문 아닌가 봐. 윤재문이 누구죠? 스카이프로 통화하는 분인가요? 아니, 아니. 저 유튜브에 최근에 올라왔던 친구 있어요. 두 번이나. 아, 그래요? 윤재문 씨. 여자 목소리가 되게 이쁜데. 살짝 릴카 닮아. 목소리랑 성격이 되게 좋은데. 약간 얼굴이 윤재문 닮아가지고 제가 게스트 방송 하려다가 사진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 보니까 윤재문이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마야강 찍으려고요. 괜찮네요. 윤재문이 됐습니다. 아, 다른 분이구나. 누군데요? 님 누구신데? 아니, 누군데? 누군데 하면은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. 저분은. 맞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나를 전에 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볼 만한 어떤 단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거지. 네? 저 당시에 못 봤는데 한 번도. 어? 뭐라고 아까 하지 않았나요? 뭐 페이스톡이라든지 영상통화라든지 하지 않았나요? 응? 아니, 나 아까 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?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본 건데. 그 님 아니고 저기 또 이네 님인가? 아,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었구나. 난 또 깜짝 놀랐네. 근데 저는 스타드빌리를 한 적이 없어요. 요즘 저런 목소리가 유행인가봐요. 약간 그 릴카 님 따라하는 것 같은. 예. 되게 술. 요즘 트렌디한 여자 목소리인가봐요. 저게. 아니, 그렇죠. 예. 스포온이 다 목소리가 비슷비슷해. 옛날에는 약간 그 최하정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는데. 지금은. 최하정이래. 예. 남자들 목소리는 여전히 남도일이 최고죠. 그렇죠. 이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만간처럼ischen 보기만큼 좋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정말 experienced Captain Flash이야 Ogna. 오늘 날마는 헤모파니까. 아, 국 revolve전에는 이걸 oyahinformation이래요. 물론IE은 우리 목소리 순위에 서열 좀 가려주실래요. 아, 좋아. 가려줄게예요. 제가 일단 일단 1등할게요. ㅋㅋㅋㅋㅋㅋ Давай인가봐요. 예, 어린 Carni 조화님. 아무도 이상chen 불러주세요. 죄송한데 코끼리는 빠져주시고요. 인도 코끼리는 좀 빠져주시고요. 얘, 남자분들만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. 계좌번호님 말씀 없으시네요 지금 삐쳤잖아요 저 여기서 아까 봤던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미리버필 가능한가요? 아니 남자분들 1등부터 3등까지 목소리 좀 뽑아달라고요 왜 저러지? 어디 가셨어요? 멀티가 안 되시나봐요 말하다 갑자기 태릉선수촌으로 뛰어가세요 갑자기 투파한 던지러 뛰어가세요 갑자기 자리 비우시네 자리도 자주 비우시네 갑자기 샷건을 친다고? 깜짝이야 왜 그래요? 죄송합니다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님이 얘기해주세요 네저래 죄송합니다 네저러 오셨어요? 네 1등 코끼리드림 한 번 들으시고 바로 네저러 오셨네 제가 그렇게 순위 가릴 목소리가 아니라서 아니 그냥 여자님 취향의 얘기를 하죠 님 취향의 얘기잖아요 님 취향 아니 다 1등 해주세요 예예 아 재미없네 아 죄송합니다 저런 돌대가리가 인천님 1등이라니 그냥 목소리만 좋네요 아니 그냥 등수만 나눠달라고 어 저는 누구님 1번이고요 누구님 2번이고요 이런 거 하면 되지 그냥 아 그러면 인천님 볼까요? 아 아 아 아 재미있노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본격적으로 일단 정해주세요 살인님? 네 경건님? 네 말씀하세요 저분 왜 저러시죠? 저거 원숭이인가요? 원숭이 짓 하세요 갑자기? 아 왜 저래? 아 저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분 같은데 아 매력 매력 어필 해야죠 님아 아 말하다 갑자기 갑자기 또 액체괴물 만지러 가세요 왜 저래? 액체괴물 만지러 가세요 인터뷰 동대가리인가? 카톡 한 번만 왜 저래? 왜 저래? 나 왜 저러지? 아니 왜? 그 사람 이제 내 자라서 왜 저러지? 카톡 한번만 할게요 뭐라고요? 카톡을 한번만 할게 그게 엄마한테 카톡 좀 있어 갑자기 지금 무섭다 갑자기 막 박수 치고 재정신이 아닌 거 같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살짝 그런게 아닌가 흥분한거 같은데 제가 제가 정신줄을 잡을게요 죄송한데 뭐 진동같은게 오나요 혹시 후원받으면 후원받으면 울리는거 있더라고 진동 오는거 저기 뭐 밑에서 이런 소리 나나요? 왜 저러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가네 카톡에 진동소리인줄 알았다는 얘기죠 핸드폰에 진동소리인줄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수고들어 아 근데 왜 진짜 카톡 한번 야 씨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5살이요 저 중2병 와가지고 자아분열이 좀 심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싶은 말이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자아분열이 아니라 저게 자아 그 인천나울림이 테마전문인데 네 저분은 제가 진짜 따로 아 테마초 테마초에서 따로 일대일반을 파서 조시를 쳐야되봐 좀 시원하게 성수 한방 부어드리면은 맞힐수가 있죠 성수 마지막에 또 올라온거죠 테마를 구마의식을 좀 진행을 해야될거 같아요 예 개는 누구지? 시급한거 왔거든요 자꾸 쪽지로 정신병자인가? 이러고 쪽지와요 아 쪽지오는거는 제 시청자들이 좀 개청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거니까 너무 그 저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오키오키 아 귀여워 오키오키 귀엽네 진짜 중학교 2학년인가봐요 귀엽네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거 계좌번호님 얼굴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뭐 보냈는데 헬리코박터요? 이거 뭐 귀신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? 귀신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? 귀신나오고 호추 아니면 귀신나오고 열지말고 항상 열어보세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? 클릭해도 돼요? 이거 열어도 돼요 열어도 돼요 열어도 돼요? 네 열어도 돼요 기다려 와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아니 근데 이분 만화가 강풀씨 아닌가요? 아니 만화가 강풀씨 닮았는데 아닌가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긴게 계좌번호님 이거 본인 맞으세요? 저거요? 제가 오는 건 나예요? 되게 말총머리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니 계좌번호님 그러면은 그 사진 한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? 아까 보냈는데 어? 아 저건가요? 어 진짜요? 이거 말고 진짜 자기야 개소리하지 마세요 나는 귀엽다 이거 아니에요? 저거는 띠에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예요 저거는 띠에잖아요 아니 그냥 누가 봐도 띠에죠 님들아 유튜브에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치면 나와요 아 그거 베리나잖아요 님마 그거 님마 아니에요? 같은 여자로서 베리나 보면 어때요? 아 맞아 그거 궁금하다 같은 여자로서 베리나 보면 어떤지 말했으면 주세요 동질감이 웃기지 않을까 발언 잘하셔야 됩니다 흉자가 되느냐 어? 대모님이 되시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베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갑자기 베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? 뭔 소리야? 엉크 엉크 엉크? 누구 누구 엉크지? 누구야? 아니 누구네 집 어머니가 이렇게 공격적이시죠 야야 누구죠? 방상시? 죄송한데 씨발 아줌마 아닌가요? 씨발 아줌마 씨발 아줌마 죽은 거예요? 씨발 아줌마 씨발 아줌마 누가 덕지도에 사는데 아니 저기 빨리 주무셔야죠 예 계좌번호님 사진 못 보여주죠? 보내잖아요 아까 아 저거 말고요 저 강풀 말고요 여기 올리셨어요 아 여기 올렸어요? 네 나 못봤어 여기 다시 올려주세요 아 링크 좀 링크 좀 어 계좌번호님 사진 공개해도 되나요? 네 오케오케오케 어 그럼 사진을 다시 올려주세요 만약에 님 이거 저기 그 저 뭐야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한 거면 아 제 님 형사처벌받아요 아 네 알아요 저 이거 제 사진이거든요 오케오케오케 이거 클릭해도 됩니까 님들아? 안 누르는 게 더 좋을 거 같은 왜 무슨 사진인데요 아니 그니까 자기 얼굴 사진은 맞는데 그렇게 안 누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뭐 야한 사진 아니죠? 철구 스튜디오 있죠 방 벽이 살짝 철구 스튜디오거든요 아 아 난 눌러볼게요 아 이게 본인이에요? 이건 슬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니 근데 저 그리운 초대문할게요 갔다 올게요 아 본인 맞아요 이거?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아니 근데 방 벽은 왜 그러는 거예요? 저 어렸을 때 도배를 안 하셨나요? 도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좀 많이 뜯어가지고 아 무슨 정진창랑 같은 게 오셨구나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네 귀신 들려서 벽지도 아 진짜 열다섯 살이야? 나가셨네 나갔어요? 아니 초대방 갔다 온대 초대방 갔다 온대 금방 오겠죠 아니 귀엽게 생겼네 약간 아니 코트님 코트님 이게 귀여운 건가요? 여자면 다 어 여자면 다 이제 아니 근데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하면 님들은 그냥 벌레라 그러잖아 님들 얼굴 보고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 피부도 그러고 그냥 어 나쁘지 않은데요? 당연히 저 나이 때는 다 피부 좋고 그렇지 않나?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예예 약간 안녕하세요 아니 내 취향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니 귀엽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쁘다 그러고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까? 약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존나 못생겼네 X가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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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머리가 무슨 변발했나 근데 일단 머리를 안 감았다는 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마 존나 넓네 그쵸 아 X가 생겼네 그리고 안감하수가 좀 있는 것 같아 가타컷하면 잘 어울리겠네 됐죠 여러분들 사탄 빙의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사탄 예 다른 방에 여성분을 좀 찾아보러 갈게요 님들아 아 알겠어 아 뭐 여기다 뭐 목소리 세킹하고 아 요건 근데 한 카트 땄어요 요건 한 카트 땄어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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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전 잘 짜보셨으니까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착하네 애들 저 정도의 드립을 옆에서 쳐주는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